자 5회 복둥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답안지 구도가 상당히 좋네요 들여 쓰게 한 이정도 하니까 딱 보기가 좋아요 어 그리고 목차도 잘 잡았고요 그리고 풀어나가는 논리적 분석 과학사 행정조사인지 개념으로 포섭한 아주 깔끔하네요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여기다가 답이 되는 걸 뭐뭐 인지 적어 주면 좋겠고 지금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지금 시험에 지금 답을 이렇게 풀었는데 웬만하면 시험에서는 강제조사가 나오겠죠 권사로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상황 같은 경우 일정한 금지행위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금지행위에 대한 적발을 하기 위한 사실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조사 계획도 통보하는 이유가 성실히 임할 그런 수입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론은 좀 다르게 가긴 했는데 뭐 여기서는 큰 결국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조사로 간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조문 분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세무조사 결정 같은 경우도 일정한 기간 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통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실한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인 거죠 그리고 자기 방어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정조사의 결과물이 결국 행정제재처분의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임의적 조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임의적 조사라는 건 내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한다 또는 어떤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건 당사자의 의미대로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쟁점이름이 정확히 들어가줘야 돼요 다만 위법한 행정조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선행해서 논의가 돼줘야겠죠 선행해서 이 조사가 위법하다는 것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논리의 어떤 계단이 하나 빠져 있네요 행정조사가 왜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따라서 이런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간 처분의 회력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꼭 써줘야 되는데 관련된 판례 키워드 꼭 적어줘야 돼요 경미한 하자는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긴 할 텐데 무슨 내용을 써야 되냐면 행정조사가 내용에 있어서 부정확하다면 후행 처분의 내용상 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잘못된 내용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행정조사가 내용은 정확한데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 쟁점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만약에 행정조사가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용이 위법하다면 후행 처분도 위법이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용은 정확한데 절차 등에 있어서만 위법한 경우죠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강이 좀 필요하다 조문 쓰는 건 상당히 좋았는데 어떤 뭐에 위반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 쟁점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용이 있어서는 정확하나 이런 걸 어딘가 써줘도 좋아요 만약에 이런 이 사건 실시 조사가 내용상 위법이 있다면 후행 처분에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긍정될 겁니다 다만 내용상은 정확하고 그리고 이런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경우에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실시 조사는 후행 처분에 의한 사전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법하다면 후행 처분도 위법 적극설이죠 다만 그 위법성 정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절차상 하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잘 언급해 주면 좋은 답안지일 것 같고 다음은 일부 취소 인정 요건 먼저 간단하게 써주고 가정부가처분에 있어서 일부 취소 제기할 가능성을 쓰고 있어요 가정부가처분의 법적 성질에서 재량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재량 행위로 본다면 법원에서는 일부 취소 판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속행위면 사실 일부 취소 하는 게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재량이라는 걸 언급해 주는 건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부담까지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언급을 잘 해줬네요 그리고 같은 행정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상당히 잘 썼고 선생님이 예시답안에 여러 가지 농구들을 도로 줬는데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담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점과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행정부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분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부담까지 심리가 가능하고 처분 재결이나 위원회 직접 처분이 가능한 등 그러한 행정심판위원회도 합의 행정청으로서 법에 의해서 일정한 처분 권한, 처분 재결을 할 수 있는 또 위원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여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재량 판단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 사건은 고시죠 오늘도 아침에 리마인드 특강 할 때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단순한 행정규칙과 그리고 법령 보충 규칙인 고시는요 아주 간단해요 법령에서요 법률 같은 데에서 고시로 정한다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 거의 법률을 주셔요 원래 법률에서 명령으로 위임받고 명령에서 또는 조례로 위임되고 직접 조례로 위임되고 여기서 고시로 정한다 이것도 당연히 법령 보충 행정규칙입니다 법률 명령 조례까지를 우리가 합해서 그냥 법령 이렇게 쓰기도 해요 법률 또는 광의 법규명령이라는 말이죠 광의 법규명령은 조례도 포함됩니다 상해법령이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단순히 행정규칙인 고시겠죠 그렇지만 법령 특히 법률에서 고시로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써있으면요 불꽃없이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에요 법령 보충 행정규칙은 위임범위를 벗어내면 대적 구속률이 없습니다 대적 구속률 없이 그냥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상해법령이 명시적으로 위반이 됐다면 유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 법령 보충 규칙인지 포섭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보여준 거 아주 좋았습니다 조모를 꼭 이렇게 언급하고 타고 내려가서 법적 성질을 논의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썼어요 법령 보충 행정규칙에서는 조금 더 쓴다면 헌법상 허용 여부를 한 3, 4줄 정도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상을 쓰는 건 좀 아니라고 보여져요 검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해가지고 답안이 가지고 좋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포섭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니까 문단이 딱 나눠주면서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문 포섭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포섭을 아주 정치하게 하고 있죠 내용 읽어보면 키워드도 거의 누락 없이 거의 있어요 새로운 분류구를 규정한 유복판 고시에 해당된다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실력이 될수록 이렇게 구체적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죠 포섭에 삼박자를 갖추고 있죠 조문 그리고 설문 내용 그리고 판례 키워드 같은 것까지 넣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특히 상위법령에 어떤 상위법령과 결합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써주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분의 적법성 관련해서 21조 사전통지 대상인지 이렇게 구체적 목차 좋습니다 간단하게 써주고 사전통지 대상성 여기는 사전통지 대상이 불리익 처분이죠 그런데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여될 수 있느냐 권익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고요 학사들 중에는 신청으로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이익의 침해를 불리익 처분을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조사인지 여기서 보면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간 처분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인데 어딘가에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행정조사에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와 내용상 하자는 없지만 절상 하자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문제점에다 적든지 아니면 포섭 단계에서 언급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사가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정확한데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만 있을 때 논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면 좋겠다 나머지는 잘 썼어요 특별히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에서 일부 취소가 가능한 이유 본원 판단에서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점 둘 다 행정부 소송이라는 점 권력불리 판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부분을 써주는 것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나머지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구절을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례도 이렇게 한 네 줄 다섯 줄 줬습니다 법률 고추님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역시 포섭은 다들 잘하고 있네요 이 사건 처분에 적자인 것 같죠? 적법 요구 글씨가 조금 보기 힘들었는데 읽히면 됩니다 괜찮아요 사안의 경우 이석관 처분은 거부 처분으로 사정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쓴 것 같아요 사정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정도 맨날 뽑히네요 맨날 글씨도 상당히 잘 쓰고 논처분 정리를 조금만 더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플해 보이긴 합니다 이 사건 실시 조사가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이런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간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그리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가정부가 처분의 적법성 뭐 이 정도 좋습니다 위법한 강제조사가 위법한지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간 처분의 효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은 정확한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언급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뭐 나머지는 아주 잘 쓴 답안이고 그렇게 지적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네요 잘하고 있어서 치솔 심판에서 치솔의 변경이며 이건 어떻게 알고 썼나 모르겠는데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인정기준 그 다음에 과정부의 법적 성질을 여기다 썼는데 과정부의 법적 성질은 뭐 한 로마자 2번 정도 앞에서 언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통 설문에 나와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을 로마자 2번에서 많이 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 분석을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측면 한 줄 정도 떨어뜨려도 되고 줄 없으면 안 떨어뜨려도 되고요 법령 보충기 측에 먼저 써주고 행기법까지 언급하는 거 아주 좋네요 인정 여부 이게 헌법상 허용성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국회의 법원 측에 반한다는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을 별도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법적 성질 이 법적 성질에서는요 조금 문제점을 어딘가에다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법령 보충기 행정규칙은 형식의 행정규칙이니까 형식의 차관에서 법규성을 부정할 것인지 내용의 차관에서 법규 명령을 볼 것인지 논의의 시력은 이런 법규성에 따라서 재판 규범성 즉 법원에 의해서 위법적 거에 판단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있다는 부분들 너무 좀 다들 기계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답안지가 좋은 답안이죠 왜냐하면 키워드는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인정 여부는 변시에서 한번 출제했던 허용 여부 보면은 우리의 쟁점 답안이 있을 거예요 다 쓰지 말고 한 세 줄 정도 쓰는 건 뭐 가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갑의 주장의 타당성이면 지금 여기는 지금 위임위법의 한계를 좀 다 적었는데요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것은 그 주장은 이 이법사회 중에 뭔가를 주장했을 거거든요 그 주장한 거 위주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질문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지금 여기를 다 쓰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법통제 방식을 물어볼 때 사법통제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나왔을 텐데 뭐 어쨌든 틀린 걸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질문에 해당되는 걸 위주로 써주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거부처분이 사정통제의 대상인지 절차법부터 언급하면서 타고 내려가줘야겠다 사정통제의 대상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리익처분인데 과연 거부처분이라는 소극적 처분이 실책 없는 처분인데 과연 그러한 불리익처분에 해당되겠느냐 뭐 조문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절차법 21조 또 제외사유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 답안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답안지들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 답안지를 계속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